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에서 해외선물 강의를 하고 있는 함재한 대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이죠. 가격변동성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주기변동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해외선물은 24시간 동안 시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변동성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기변동성과는 조금 개념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추세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가격변동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주기변동성과 가격변동성의 차이 이렇게 나와 있죠. 주기변동성이죠. 주기변동성은 말 그대로 뭐냐면 주기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기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선물이 24시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에 들어오는 시간과 거래량에 들어오지 않는 시간 그것을 의미하는데 거래량은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기변동성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기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인 특성을 지니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거래량이 빠지면서 변동성이 줄어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기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주기변동성이 작다라는 개념으로 양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기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위아래로 움직임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기변동성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위아래로 움직임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거래량이 들어왔다가 거래량이 빠지면서 거래량이 움직임이 적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변동성이란 무엇일까요? 가격변동성이란 가격의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시장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주기적인 특성을 지니면서 들어오는 주기변동성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가격변동성은 가격 자체에 대한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격변동성이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격변동성이 비활성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좁은 박스권을 그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변동성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주기적인 특성을 지니지만 가격변동성은 꼭 주기적인 특성을 지니지는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기변동성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혹은 비슷한 시간대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기적으로 변동성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가격변동성은 꼭 주기적인 특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주기변동성과 비슷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나오지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움직임이 크면 가격변동성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가격의 움직임이 적으면 가격변동성이 비활성화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변동성과 가격변동성의 차이 이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보시는 종목은 파운드 달러라고 해서 FX 종목 중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위에 Cyclic Volatility Index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주기변동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Price Volatility Index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격변동성입니다. 주기변동성은 한마디로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누적으로 들어오면 시장의 변동폭이 커집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주기변동성이 들어올 때 가격변동성은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아직까지 거래량은 충분히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는 추세가 나오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아래로 움직임이 크다. 하지만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박스권을 그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가격변동성과 주기변동성이 동시에 만족되는 공안이 나오면서 추세가 강하게 상승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주기변동성이 들어왔는데 가격변동성이 비활성화 됐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는 충분히 거래량이 있지만 방향성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변동성이 크다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위아래로 추세의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위에가 주기변동성이고요. 아래가 가격변동성입니다. 주기변동성은 다른 말로 하면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가격변동성은 다른 말로 하면 추세다. 추세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위에 이 좁은 박스권을 그리는 공안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충분히 많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좁은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추세의 방향성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박스권을 그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쭉 흐름을 이어오다가 거래량과 방향성이 같이 터져주면서 시세가 특정 상승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해외 선물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하지만 주기변동성과 가입변동성이 동시에 만족이 되는 그런 구간도 저희가 한번 찾아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기변동성과 가입변동성이 동시에 만족이 되지 않거나 주기변동성만 들어왔고 가입변동성이 비하성화되거나 그런 구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격변동성이 적은 구간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변동성이 적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방향성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은 나스닥 종합주가주수입니다. 나스닥 종합주가주수인데 지금 모시게 되면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 거래량과 추세가 같이 만족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변동성과 주기변동성이 동시에 만족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처럼 계속 추세의 방향성이 정해지다가 추세의 방향성이 소강상태를 보이게 되고 하게 되면 추세가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주기변동성은 들어왔고 가격변동성에 비하성화되는 구간이 나오죠.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구간이 바로 그런 구간입니다. 거래량은 충분히 나오지만 방향성이 딱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가 굉장히 위아래로 움직임이 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변동성이 적은 구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키한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를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변동성의 활성화와 가격변동성의 비활성화를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가격변동성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격변동성이 볼륨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했을 때 활성화된다. 그래서 일정한 추세가 강하게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격변동성의 비활성화를 했다는 얘기는 가입변동성이 볼륨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에 있을 때 비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변동성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추세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가격변동성의 비활성화는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강한 박스권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 편한 구간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2번보다 1번이 굉장히 매매가 편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추세가 나올 때만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변동성의 종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가격변동성의 종류는 가격변동성, 추세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은 똑같지만 분봉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특성이. 그래서 단기 가격변동성, 중기, 장기, 최장기가 있습니다. 단기 가격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15분으로 보는데 하루 이상의 추세를 의미하고요. 중기 가격변동성도 30분으로 보는데 하루 이상의 추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는 1번과 2번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포지션을 운영할 때 3번과 4번에 트레이딩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나 일주일 이상의 추세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60분 봉을 보는 장기 가격변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이상의 추세, 즉 롱텀만 추세를 볼 때는 240분의 차트를 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는 1번과 2번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3번과 4번도 아예 안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응용하면서 매매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가입변동성의 활성화를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는 종목은 크루도울 종목이죠. 그래서 15분 봉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가격변동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변동성의 활성화, 가입변동성의 활성화된 구간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짧게 짧은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저희가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 가입변동성,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중기 가입변동성은 30분으로 저희가 확인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서 3일 정도에 걸쳐서 보는 추세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가격변동성의 활성화된 구간은 이렇게 하루 이상의 추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상의 추세를 강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가입변동성의 활성화 부분을 설명드리면 장기 가입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60분으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거의 일주일 이상의 추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추세가 비활성화되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아래로 박스권을 그리고요. 추세가 강하게 상승으로 올라가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가격변동성의 비활성화된 구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은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격변동성에 대한 개념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가격변동성의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